톡깽이네 딴딴로이터 톡깽이네 딴딴로이터 톡깽이네 딴딴로이터 엄마 나 안다고 뭘 하자 그래도 이거 평소 같았으면 되게 좋아했을텐데 엄마 나 안다고 구독과 좋아요 껌 눌러주실거죠 앙! 톡깽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깽이입니다 오늘은요 나린이다린이의 저녁일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저녁일상이 아니에요 바로바로 금지어 미션 주말 일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모자에 각자 나린이다린이가 할 금지어가 이렇게 적혀있어요 평소에 나린이다린이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요 모자를 씌워놓고 이 모자에 쓰여져있는 단어를 말을 하면 상대방 칭찬 스티커 모음판에 스티커를 한장씩 붙여주도록 할거거든요 뭐 그냥 일상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도 토린이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달인아 모르카 모르카 안에 이리 와봐 절대로 모자를 벗으면 안돼요 달인이는 이 모자에 쓰여있는 글씨를 누나한테 절대로 말해주면 안돼요 알았지? 달인이도 할거에요 기다려봐 자 안경 벗어야지 자 색종이 적고 있는 우리 달인이도 자 오늘 이 모자를 벗으시면 안돼요 어? 어떻게 알았지? 오늘은 나린이의 달인의 일상을 찍을건데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금지어 미션을 주는거에요 자기 모자에 써있는거 안보이지? 저기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자기 모자에 써있는거 말을 하면 한번 말할때마다 칭찬 스티커 한개씩 상대방한테 줄거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칭찬 스티커를 여기에 꺼내 놓구요 시작을 할건데요 엄마가 말했어 정답 어떻게 알아? 엄마 아니 아닌데? 아닌데? 정답을 만약에 미리 맞히면 그사람은 금지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저녁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메뉴는 불고기야 불고기 참치 참치도 먹어요 불고기 참치맛 지금 내 메뉴를 거부하는거냐 어..뭐라고? 엄마 이거 누나 칭찬 스티커 하나 가져가세요 가서 강에다가 붙이고와 정답 누나 땡 가서 붙이고 오세요 짠 맛있어? 응 먹지도 않고 뭐가 맛있어 엄마 일단 금지어 생각났어 일단 나린의 칭찬 스티커 하나 획득 응 엄마 잠금해제 엄마 잠금해제 두개 획득 응 정답 알았어 땡 자 밥 드세요 빨리 나린 일단 두개 획득했습니다 두개 획득했어요 뭐 응 헉 응 잠금해제 다린 이제 한개 나왔어요 금지어 만약에 맞추면 뭐하려는거야? 아무것도 안해줄건데 그냥 잠금해제인데 밥 드세요 저기요 금지어 생각났어 밥을 안 먹어 싫어 땡 밥 먹어 왜 싫어 아니야? 밥 먹어 밥 먹어 밥을 먹었으니까 나린이 다린이 목욕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엄마가 목욕놀이 하라고 입어 홍순이 엄마 정답은 알겠어 알겠어 엄마 나 안다고 일상이 일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린이 다린이 승부하게 불타가지고 엄마 나 안다고 뭘 하자그래도 이거 평소같았으면 되게 좋아했을텐데 엄마 나 안다고 대답을 안해요 나 정답 안다고 그래 정답 말해봐 뭔데 떼 떼 떼 되게 좋아했을텐데 엄마 나 안다고 엄마 알겠어 엄마 알겠어 다린이 싱터스티커 한장 했대 금지어 알겠어 뭐 아니 이거 알겠어 그니까 뭐냐고 정답이 아니 금지어가 여기 써있는거야 금지어가 여기 써있다고 땡 이거나 빨리 꾸며주세요 이거 오늘 알았어 야 얘들 스티커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간다 안할거야 엄마가 한다 누나 누나 땡땡땡땡 엄마가 한다 오 나린이 벌써 이거 꾸미고 있어요 버블바스 이걸로 오늘 노력할건데 이게 이거 같은데 이게 여기 바꿔 붙였네 아 내 버블룩이 없어 나 여기 붙여 이걸로 누나가 내꺼 치졌어 이꺼 아니야 아니야 나린이 생산스티커 하나 아 알겠다 뭐 이거 아니야 아닌데 엄마 이거 보드카이기 하하하하하하하 빨리 꾸며주세요 보드카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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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린이 하나 자 이제 나린이 자린이 모자를 벗었는데요 물에 들어가야 해서 모자를 잠깐 벗었습니다 송순이 버블바스 손 줘봐 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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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이 너무 좋아 무슨 향이야 하늘아 어 진짜 하늘아 찬득 찬득해 찬득 찬득해 정답 다린이 금지어 완전 해제됐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말하세요 엄마 나 이거 좀 더 와라 뭔데 뭐 아 뭔데 땡 땡 우리가 다린이라고 써보자 어 이거 다린이야 자 다린이 진짜 스티커 하나 획득 아 나 알아 뭐 다린이 다린이라고 짬냐 하나만 이제 나린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그럼 나 다린이만 계속 매칠게 다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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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금지어 아직 한 개 남은 상태에서 우리 나린이 목욕 끝나고 나왔는데요 크림 이름에 슬라임이 들어가있어 콩순이 슬라임 음 멋있게 크림 우리 다린이가 요즘에 건조해가지고 몸이 따끔따끔하다고 했나 그랬는데 어때? 음 딸기야 딸기야 슬라임 같아 자 우리 다린이 뭐해? 노랑이 누나가 안 껴줘 노랑이가 뭐야? 노랑이 잡기 이게 뭔데? 이거 사람이야? 응 아아 봐봐 이거 여기 카톡 끼울 수 있고 여기 악마의 날개 천사의 날개도 끼울 수 있고 이름이 왜 노랑이야? 핸드폰에 볼 때 거기 그림은 노란색이어서 노랑이라고 아 그래? 너는 파란색 접은거야? 응 그래 파란색으로 변신해 저기요 계속 바스락거리는 옆에 이 분 누구신가요? 나린이 금지회 하나 남았는데 뭔지 알겠어? 응 몰라? 응 힌트가 없어서 힌트가 없어서 몰라? 응 그래? 알려줘? 응 싫어 나린이! 아 이 아가씨 초콜릿 먹고 또 먹어 또 먹어 뭐 먹어요 혼자? 순대? 먹을래? 먹을래? 야 먹어? 안 먹어 야 침무쳐놓고 침무쳐놓고 먹을래 나린이 이거 먹고 뭐 또 먹을거야? 또 먹을거야? 아니 아니 나린이 진짜 스티커 하나 획득 엄마 내니 알아 뭘? 아니 아니야 맞아 나린이가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엄마가 힌트는 못 주고 일부러 유도를 했지 아니라고 와가지고 자 이게 너의 금지어였다 하하하하하 다린아 이게 너의 금지어였다 맞지? 네 자 이제 다린이 양먹을 잘해 내 다린이 어디갔어? 내 다린이 어디갔어? 내 다린이 내 다린 내 다린 내 다린 내 다린 아까부터 앉았잖아 움직이던데? 뭐? 어깨가 졸석졸석하는데? 간지러워서? 으악 빨리 와 먹어야지 네 목소리를 봐 아우스다 아우스다 자 이제 팩 하자 오! 팩이 예쁜데? 우와 뭐야 이거 왜 네모네 아아 팩이 특이해 얼굴 전체에 하는게 아닌가봐 스티커처럼 하는거야 오오오오오 얘들아 아무튼 되게 제일 건조한 부분이 어디야? 얼굴에 하는겁니다 코 제일 건조한 부분 자아 나린이 요즘에 얼굴 너무 건조해 코 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지게 자 여기다가 이거 재밌다 이거 너네가 붙여볼래? 네 뭐하래? 세요 세요 여기 이런 데 하자 나린이 너무 건조해 아아 재밌는데 이거 하하 하하 재밌다 이거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나만의 요런거는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면 돼 무슨 가져봐봐 우리 스티커는 이제 이럴거 어? 나 했으니까 이거 이제 책 너네가 읽으면 안 돼? 아니면 이거 다 딸게 으뜸이의 서프라이즈 전방 5미터 생물체 발견 네 아무것도 모르고 깨끗거리는 쏘린이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우리 내일도 놀자 구족해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